안녕하세요. 뭐야? 지금 우즈벡 언어로 하세요. 저는 락마나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... 그 샐라디. 코리안스의 샐라디. 3, 4, 3, 3, 4. 1, 2, 1, 2, 1. 이거 알아서 알아서 맛있게 어떻게 해요? 뭐야? 뭐야? 네. 한국말 잘하시네요. 왜 이래요? 한국만 잘하시네요. 한국은 25년 됐어요. 25년 됐어요? 다행이다. 이분이 한국말 잘하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와, 멋있다. 우와, 멋있다. 모든 순간 단어졌네, 이렇게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결국은 만나셨네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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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년 뒤 첫 만남이었어요. 오. 같이 울고 웃고 그랬었죠. 오. 드립 커피. 하원. 하원 만든다고 지금, 이거? 어머나, 어머나. 그때는 제가 슬기 없었거든요. 실물을 못 뵀거든요. 맞네. 이렇게, 이렇게 너무 잘생긴, 너무 올라왔어요. 아니, 그래서 오늘 태우씨 나온다고 해서 의상이 이런 거 봐. 막을 표현한 것 같은데. 니키리쉬 포지션이거든요. 니키리쉬, 와이프가 좀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좀 달라요, 막. 그냥 얇게 썰린 단무지 더라고 생각하잖아요. 사실 그 섹시 빌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. 이 약간 섹시한 눈빛? 그리고 로맨틱한 눈빛 뭐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? 좀 보여줄 수 있나? 섹시한 눈빛. 근데 예능이니까 한 번만. 다리를 꼬이고, 다리를 꼬이고. 섹시한 눈빛, 섹시한 눈빛이에요. 좀 감독님 잡아주세요. 네네. 단무지 못했어, 단무지. 얼굴 빨개졌어. 진짜 빨개졌어. 갑자기 호르몬이 돌았어. 아니, 그거 아니라. 그냥 차다가. 로맨틱한 눈빛은 되나? 로맨틱한 눈빛은 우리 또 송 선배님만 타면. 로맨틱한 눈빛은 우리 또 송 선배님만 타면. 로맨틱한 눈빛은 우리 또 송 선배님만 타면. 자, 레디. 어머! 자, 레디. 어머!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과장이 아니라니까. 아니, 안 된다. 눈으로 다 돼. 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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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